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삼형전자입니다. 우선 기업 내용 좀 살펴보면은 전기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인 콘덴서 이런 쪽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시장에서는 반도체 이런 쪽 관련 주류도 해서 등장을 이어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21년도에 매출액 2,389억 원으로 나왔고요. 22년도에는 2,278억 원으로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1,773억 원의 매출을 연기록을 하면서 감소세를 나타냈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저점을 찍고 매출액은 1,870억 원으로 나올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1년도 157억 원 22년도에는 163억 원으로 나오면서 소폭 개선이 됐지만 작년에 65억 원에 다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감소세를 좀 나타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6억 원에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순이익도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 흐름을 좀 나타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가 잡혀 있는데 24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요. 보시면은 부채비율이 2%, 3%대입니다. 거의 무차익 경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같은 경우에는 5,000%대 이상이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최근에 4거래를 연속으로 해서 순매수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1,000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 흐름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을 좀 보면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거래일 정도 빼고는 연속해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만 5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플로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삼양전자 주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유는 영업이익, 반도체 전액 콘덴서 공급 증가 이런 쪽으로 실적 터너라운드 진행이 될 거라는 부분 뉴스가 좀 나와줬고요. 마찬가지 부분 영업이익 회복 예상의 목표가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이런 반도체 콘덴서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 받아서 추가 우산 기준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사 한번 보시면은요. 3중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 뭐 단기적으로는 2중 바닥이죠. 어쨌든 거래량 증가되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장기평선 아래 주가에서 위치해 있고 이 부분 고점 연결하다 보면은 해당 구간은 저항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심하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은 바닥권에서 터지고 물량 소화 조금만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급등 패턴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 때 주가를 좀 많이 찍어 눌렀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세분출을 한번 좀 만들었었고요. 최고가 12,110원 찍고 다시 한번 하라. 그 이후에 일단은 울링 치면서 물량 소화를 했고 보시면은 저점을 좀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달 바로 앞전에 있는 고점을 좀 돌파를 해서 또 하나 그 다음에 2월달 1월달에 고점이 있죠. 이 구간도 한번은 1차적으로 테스트 한 부분이 있고요. 해서 윗고리가 많이 좀 길게 달렸지만 크게 공포북면을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패턴이고 거래량 이런 부분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흔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월봉사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저항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했었을 때 따라 붙으면은 물릴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만들 때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를 하면 또 큰 수익을 또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을 좀 잘 수립해서 진행을 하면은 아무튼 좋은 수익은 좀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요. 좀 디테일한 발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매수하신 비중이라든지 또는 매수하신 평당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은 가입 전략이 좀 미세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영상에서 가입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초보 투자자문은 당연히 헷갈려하실 수도 있고 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에서 디테일한 가입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사명전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을 좀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가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또는 1차, 2차, 3차 목표가라든지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전자 이 종목 안에 들어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의 LBC 패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등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목표가, 비중 등 다 집약적으로 넣어 놓았으니까 받아서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십니다.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받으실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사명전자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되십니다. 우선 이 자료집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또 이 종목의 성격 스윙이라든지 단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 나와 있고요. 또 보시면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있냐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되는지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증권가에서 쓰는 유료로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모아놓은 주요 전망과 그 다음에 분석들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보이시죠. 여의도 미공개 정보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다들 그래서 이 정보지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딱 종목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매할 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이 부분 박스친 이 부분만 확인하시고 종목 매매에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로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투자 참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아마 물려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참 신기한 게 항상 보면 이렇게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갈까 돌아버리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또 그때 팔 걸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참 이 정보가 시장에 정말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보시더라도 아 이거 다음에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지기수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중요한 부분인데 확신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주식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함정이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간단한 논리지만 어렵죠. 왜 그럴까요? 함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좀 얻으려고 하면 대부분이 다들 좋다고만 말을 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손절감 이런 거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드리죠. 이게 영상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거든요. 뭐 3프로 TV라든지 선대인 또 외경 또 환경 등등 증권 방송 이런 쪽 다 보면 다 좋다고만 떠들어댑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이거 좋은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가 되는 마냥 좋은 게 뻔한데 뭐가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할지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언제 사야 할지 이게 궁금한 건데 맞죠? 그런데 전 다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본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또 어쩔 수가 없는데 특히 인간의 본성이 흥미 재미 이런 것을 느껴져야 이런 쪽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여기서 주식을 하면서 재미 흥미 이런 게 뭘까 또 올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당연합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수익을 버는 거.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맨날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성이 이렇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또 기다리다가 물려. 또 기다리다가 팔면 또 올라가. 이제 이런 거 정말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을 드리면 50만원에서 딱 100만원 100만원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뭐다? 확실하게 오르는 대장주를 잡자.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할 테마. 또 대장주를 미리 선점한다는 거는 정말 메리트 있고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 내지만 또 손해가 날 때는 손해가 더 많이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린다던가 제자리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면 주식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단기, 단타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하고 들어맞으면 수익으로도 많은 수익도 나오고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또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에서 10억 이렇게 재산의 부를 쌓아가면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차도 외제차도 타고 또 명품도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와 함께 단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거래일 수익 현황표와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수익률표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괜찮죠? 종목당 10에서 30% 기대수익인 목표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잡아도 10번이면 100% 수익 그리고 한 달 20번 목표로 하고 있고 20번이면 한 달에 200% 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아무튼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보수가 나타났다. 진짜 단타의 신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1일차부터 해서 6일차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월급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다. 라고도 하고 매일 외식을 하는데 돈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이게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분들도 처음에 긴가민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몸소 체험하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살맛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 100만원이면 소액이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 남들에게 듣고 매수를 할 때는 작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아무튼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50에서 100만원 이렇게 먼저 소액으로 좀 잡아보시면서 그러다가 또 수익을 점차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중요합니다.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또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제 구독자 중 한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 손해만 보고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저를 만나고 첫 달부터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셨고요. 저는 그냥 방에서 종목만 잡아드렸는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이분 딱 천만원 가지고 천만원 가지고 투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천만원 투자로 첫 달부터 이렇게 수익 내시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이렇게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 보시면 단타이신 보이시죠. 다들 저를 단타로 수익을 너무 많이 보니까 방 이름을 단타이신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문자로 드리는 거는 하루에 종목을 많이 드리진 못합니다. 카톡방은 제가 하루에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드리고 있는데 문자는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와 함께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대신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채널 구독은 필수.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단타 종목 받아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단기 단기라고 단기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라고요. 보시면 옆에 영상 보이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셔서 함께 제가 알려드린 종목 매매하면서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종목 함께 저와 매매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 노후 준비 하실 분들 바로 노후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돈이 여의치 않아서 사고 싶은 거 못 사신 분들 차도 좀 바꾸시고 가방도 사시고 더 많이 벌어서 내 집 마련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단타모 좋긴 한데 10에서 30% 수익 말고 진짜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한방에 50에서 100% 또는 200% 이렇게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수익을 보려면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찾아서 같이 들어가야 큰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세력 매집주는 나오면 바로 매집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이런 종목 공유해드릴 테고 보시면 제가 최근에 잡은 세력 매집주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수익을 한 150% 정도 보았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혹은 또 카톡 카톡으로 종목을 받으셔서 수익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매집주도 자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50% 이상 수익을 잡고 다들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 또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이렇게 수익인증 남겨주시고 다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죠. 50%가 수익률 50%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매집주가 아무튼 무조건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손해만 안 보면 되고 마이너스만 안 보면 된다라는 이런 부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세력 매집 포착만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세력 매집주는 수익은 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무튼 LS전선 아시아 또 한익스프렉스 뭐 이런 이런 종목 수익률 아무튼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에머리치 그리고 미래반도체 같은 것도 매집주에 해당을 하고요. 아무튼 수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소 정체돼서 안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럴 땐 어떻게든 수익에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세력 매집주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 작전세력들이 작전을 성공하는 확률이 그렇게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보셔야 해서 작전세력들의 심리를 잘 알지 못하면 반대로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랑 함께 투자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배워나가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와 함께 세력 매집주 같이 매집해서 좀 큰 수익을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슈퍼 개미가 되어 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세력 이라고 단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튼 이런 것 참여하고 계시고요. 늦지 말고 빠르게 신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일단은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일단은 카톡 그리고 문자로 일단은 종목을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주식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 복구에서 수익 전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